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너무 좋은 기회로 코미스킨에서 제품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총 3가지의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이 3가지 제품을 제가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무려 10분에게 구독자 선물 이동대로 제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다 같이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쓰면서 느꼈던 점이나 뭐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뭐 사용법 이런 것들을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보러 가시죠 저는 코미스킨에서 클렌징 폼, 부스터, 블룸 이렇게 총 3가지의 제품을 사용해봤는데요 우선 빠르게 클렌징 티슈로 화장을 지워줄게요 1차로 클렌징 티슈로 다 지워줬으면은 다음은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클렌징 폼은 소량으로도 거품이 엄청 잘 나가지고 한 요정도 짜서 손으로 비벼주면 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짜서 손으로 비벼서 거품을 내도 거품이 엄청 잘 나고 그리고 엄청나게 이렇게 쫀쫀하고 늘어지는 그런 제형의 클렌징 폼이거든요 저는 이런 클렌징 폼을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 거품망을 사용해서 거품을 생성해가지고 해주는 건데요 이 거품망에다가도 소량의 클렌징 폼을 짜서 비벼줍니다 거품망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손으로 비벼서 사용해도 되는데 이 거품망을 사용해서 거품을 내면 좀 더 퍼포먼스가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손으로 했을 때는 그냥 쫀쫀함만 있었다면 거품망을 사용했을 때는 거품이 좀 더 몽글몽글하고 퐁실퐁실하게 올라오면서 또 쫀쫀하고 잃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거품이 진짜 잘 나요 이제 거품 생성이 다 됐으면 얼굴에 마사지하듯이 문질러주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클렌징 폼을 손으로 비벼서만 세안을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거품망을 사용해서 이렇게 클렌징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품망을 사용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일단 이 제품 자체가 거품이 일어났을 때 기능이 장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세거품이 고근 속으로 들어가서 피부 속 오래된 노폐물이랑 피지질이 제거되고 그리고 수분이 채워지는 그런 방식의 클렌징이라고 하거든요 게다가 모든 피부용이면서 특히나 피부 질환이 있거나 예민성 피부에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건성 피부인 편인데 이 클렌징을 하고 나면 가끔 가다가 좀 당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클렌징 폼을 사용하고서는 세안 후에도 당김없이 촉촉했던 그런 클렌징 폼입니다 저는 이 클렌징 폼이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던 그런 클렌징 폼이었어요 다음 제품은 부스터인데요 우선 이 부스터의 특징은 오일 100% 세럼이기 때문에 토너로 닦아주시고 사용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스포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손으로 저는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부스터는 오일 100%의 배합으로 제작되어서 그 오일의 특유의 무겁고 끈적이는 느낌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물처럼 가벼운 제형으로 만들어서 되게 산뜻하고 빠르게 흡수되는 그런 오일 에센스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그런 오일의 부스터예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왼쪽이 안 바른 쪽 오른쪽이 바른 쪽인데 약간 좀 더 맨들맨들하고 뭔가 좀 촉촉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게다가 이 부스터는 항염, 리프팅, 모공의 기능성이 있는 오일들의 구성으로 제작되어서 예민성과 여드름 피부에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마지막 제품은 블룸인데요 이 제품은 썬비비로 약간의 색감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또 엄청나게 좀 컴팩트한 그런 사이즈여가지고 한 손에 들어와서 휴대성이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이것도 손에 다 짜가지고 좀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앞서 말했듯이 썬비비여서 약간의 색감이 있는 그런 썬비비고요 이 제품은 유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문질러서 커버해주시는 게 아니라 쿠션으로 두드려 발라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커버하고 싶은 부위 광대나 광채를 내고 싶은 부위에 소량씩 높아하면서 양 조절을 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발라주었는데요 약간 색감이 있는 그런 썬비비이다 보니까 커버도 되면서 톤 밸런스가 돼가지고 뭔가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깨끗한 생얼 연출을 할 수 있고 또 자연스럽고 광채나는 그런 피부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왼손은 아예 안 바른 거고 오른손은 바른 건데 확실히 오른손이 좀 더 광채가 나고 톤 밸런스가 되는 게 보이시죠? 좀 더 밝은 데서 보여드리면 약간 자연스러운 톤업 기능도 있지만 약간 레인보우 펄로 은은한 입체감도 선사해주고 배탁현상이 없어서 발림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너무 만족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품 설명은 다 끝이 났고요 진짜 하나같이 다 제품력들이 너무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진짜 구독자분님들이 한 번씩 다 사용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추첨을 해서 드릴 거냐 이제 그거는 댓글로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재를 해주시면 그거를 보고 총 10분에게 부스터랑 블롱 이렇게 총 두 가지 제품을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댓글 많이 많이 작성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